던져버리고 싶다 핵텐션님 감사합니다 C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르기가 뭐예요 님들? 구르기기가 뭔가요? 구르기기가 뭐죠? 야 프로듀즈 시몬아 고마워 왼쪽 스틱을 꾹 눌러? 맞아? 확실해? 한번 해본다 오 굿 오 맞네 오 오케오케 오케오케 이거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잡은 이 망치 이 망치 절대로 버리지 않기 어 그래 아 제가 조작이 조 조작이 조 그지같아 했네요 아 아 이거 앞에 잡는거 극혐이야 봄두저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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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자 딱 해가지고 뒤에서 자 한바퀴 구른다음 뒤를 잡아가지고 쫘악 쫘악 됐어 nei 자 뒤를 아이 뒤에서 뒤통수를 딱 부셔 아니 아워 좀비 진짜 걔 귀찮아 아 아 좀비 진짜 죽이고싶어요 그거 뿌시지마 뿌시 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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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거 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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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오 오 구르는걸로 구르는걸로 그어야했다 미운했다 미운 어 잠깐만 음료수 좀 먹고가야지 아 잠깐만 비켜봐야 어 미운 미운 아 아니 나와봐 음료수 어 나와봐 좀 으흐흠 씨바 귀찮게 하지말고 이 미친 샹 지체새끼야 뒤졌으면 극나광생 하세요 자꾸 나한테 붙지말고 천부제를 지나볼라 어 아이고 이 개 아이고 이 미친 아이고 좀 뒤져라 좀 좀 그만 지랄 아 이 장애 아우 야 잠깐만 아 왜 꼭 불 있는 데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거 사람을 엿같이 기분을 이거 됐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뭐 뭐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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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있어 미친 꿈 이거는 이걸로 부수자 이게 이걸로 부수는게 더 편하니까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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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던지기 아예 이거 좋잖아 이렇게 멀리서 지지면서 찌짐이 찌짐이 찌짐 찌짐이 찌짐이 셧 어 뒤졌거든요 뒤졌고 이거지 짜자자자자자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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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거 아이가 이거? 크으 역시 찌짐이야 어? 이어져 설마? 어 불쌍해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안 잘생겼다 장군 장군 잘생겼는데?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인가요? 제7탭 다시앗 음 진짜 조지능 약간 날마다 어우 좀 갈아입고 싶다 쓰읍 이게 2030년 아닌가? 이 시대에 제 친구들과 함께 여기 있는 캐리오킹 여기 있는 캐리오킹 민병대는 살아있는 조커..뭐라고? 300미터 정도면은 뛰어가도 상관없다는데? 자 제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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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르단 따르딴 딴딴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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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빵빠라빠라빠라빠라빠Rep 이 아이템이 있을 것 같다 쁴 gut 대검에다가 엔진오일을 발르면 그거 아래 불검 자 갑시다 나와라 엘디 카이저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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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앙빅 3D 버전싯 괜히 싸워네 에너지 달게 아이 미친 어허 님들 그랑조 모르는건 아니겠죠 설마 에드싯 그랑조를 모르는건 아니겠지 노래방으로 이동? 이 와중에 뭐 노래방싯 그랑조림 사이코다 백인 독신남? 뭐지? 아아 하지마 괴롭히지마아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야되겠다 꿀 꿀꿀꿀꿀꿀꿀꿀꿀 노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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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꿀 먹을게없어어 아 미친 먹을게없는데 펑게잔잔 슈퍼 그랑조 그랑조 빠바라빡빠 오 이거지 꼬피샷 빠바라바빡빠 마체 태랑 어 요거 무산 헬리콥터 랑 결합 아 내 칸에 식량이 있자야? 아 그래? 어디? 이거? 굿 좋구만 어 뭐야 식량 쓰니까 에너지 만땅차네 미쳤네 알라이브같은 소리하고 있어 장난감과 뭐 만들 수 있는게 있을텐데 안녕 나가자 아 다왔어요 다왔습니다 다왔어요 요기 이거예요 낫 낫 낫 뭐 불사신 낫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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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가 요렇게 갔다가 뭐가 낫이야 아 요거 요거 낫 하고 일본도 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통 하고 요렇게 합치면 쪼뽕 짝따라 짝 짜라라 짝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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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따 띵뚱 한번더 굿 굿짱 택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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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챙챙 택챙챙챙챙 띵뚱 불사신샷 가면을 저걸 쓸 수가 있어요? 아 진짜? 그냥 님들 님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너네가 게임을 아니다 이걸 어떻게 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쓰지? 가면도 조합이 돼?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주우면 조합이 되니? 무슨 무슨 개 찹소리를 하는거야 어 여기서 옷 갈아입자고? 가방인데? 옷이니 이게? 너네 가방을 입나봐 요즘에 샘소나이트니? 샘소나이트니? 여긴데 미치.. 아 여깄네 얘 누구야 누군데 누군데 Who are you? 잠긴 문 열기 나 뒤로 또 가야돼 개 시.. 개 혐오 따안 따다다 헛 어우 미치.. 아휴 게임 모션이 이렇게 생긴 걸 나보고 어떻게 하려고 답답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킹을 해서 씨발 맞고 오른쪽 팔 왼쪽 팔 속도를 인천으로 올릴까 어? INFI를 바꾸니? 개같은거? 게임 자체가 모션이 답답한걸 나한테 지랄이에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가 아닌가봐 아 왜 이렇게 날 좋아해 흑청자니 아 사신이 아 사신 이거 야 좀 안좋은거 같애 파워는 좋은데 너무 느려 속도가 아 천원도 나가있네 이씨 아 dvb dvvvvvd b님 감사합니다 고마해 여기다 자 나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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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 나오.. 나오.. 다 나오시고 앞에 내 앞에서 피키시고 어? 비키시고 이새끼야 아니 뭐 죽이고나면 뒤에 또 나와있어 썸글리씨 비치 비치 뭐한댄가요 애들? 계속 나오는 느낌인데 계속 나오는 더러운 느낌 꺼지고 잠깐만 나 중국음식 먹어야돼 가만있어봐 중국음식좀 먹고 위스키좀 먹고 예쓰 꺼져 다 꺼져 애들아 이제 짜지고 자 차라리 오한마가 더 빠르겠다 야 왜 그렇게 굴르지? 뭐지? rvhsrhst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굿굿 굿굿 굿굿베리굿 저 문 열어서 들어가는건가보대 가자 아 아 이 미친 여기가 아니네 왼쪽에 자본수 뜨고 YB 뜨는거는 어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를 먼저 누른후에 그 YB를 누르면 필살기가 나가요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다 잘라야되겠다 레벨업이나 하자 레벨업이나 하자 필살기가 안나가는건 여러분들이 추천을 안눌렀기 때문에 아 홍진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대가리 점 여덟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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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잠깐만 이거 옷 갈아입고 싶어 잠깐만 비켜봐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싶어 옷 갈아입고 싶어 옷 갈아입고 싶어 옷 갈아입고 싶어 옷 갈아입고 싶다고 나 봐봐 아 옷 좀 갈아입자 한번만 그렇지 예아 그렇지 그렇지 Can you take care take care 사고 출발 출발 왜 앞으로 안가지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와 개재민다 오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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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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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그렇지 좋아요 내려오자마자 자르고 이쪽 잘라버리고 거의 고기네 야 그거 던지면 어떡해 미친놈아 아 나 이 미친게임 진짜로 아 좀 점프 뛸 땐 잡지 마라 개인적으로 멋있잖아 이거 점프 뛰는거 이렇게 형 홍진바님 감사합니다 게임이 가면 갈수록 엿같네요 아우 미친 밖에 누가 돌아가셨나보다 홍진바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을 왼쪽으로 옮길까요? 오른쪽에 있는게 나아요? 어디있는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봤을때 대답들을 안하냐 다 뒤져버렸냐 지금 위치가 나아요 우측 상단 추천 한번씩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PC로 보시는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우측 여기서 뭐라는거지 여기서 뭐하라는건데 아 위구나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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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을 잘 못하네 바로 옆방인데 저 옆방은 어떻게 간다 여기서 여기서 이쪽인데 문이 잠겨있잖아 저 문을 어떻게 열지 사무실에 키가 있나 저거 어떻게 열지 오른쪽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벽에 문이 있어 잠긴 문 왼쪽에 문이 있어 여기 잠긴 문 아 저쪽 아 고맙다 그런거 멱살을 잡아 버려 버려버려 와 이렇게 촘촘하게 했으니까 개 귝격이니까 진짜 오 토할 것같애 꺼져 꺼져 아 제발 하지마 아니 미친 야 말 말하지마 야 뒤에 봐야지 뒤에 봐야지 뭐하니 와 와 뭐야 이거 창 뭐야 와 뭐야 롱기루스의 창이야? 우와 뒤졌다 방금 개호우졌다 방금 뒤졌다 에반기리온인줄 역시 붙어있을땐 정규가 짱이야 약간 디아블로2에 나오는 그 자벨링있죠 자벨 아마존 아 아이 미친 술 너무 많이 먹기 찰! 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오늘 깨야돼 이거 오늘 엔딩 봅니다 여러분 자 엔딩까지 보실 분 지금부터 달려야돼요 근데 우리 애가 엔딩 곤다 더이상 이걸 며칠씩 갇혀 하고 있을 수가 없어 텐션 좋을 때 엔딩을 곤다 그렇지 머리를 탁 잡아 뜯는거야 여기 뒤에 뭐있는데 커피크림 전천부권 먹고 다시 돌아가는거죠 와 이 안에서 아주 무슨 자급 자족을 처하네 이거 끝나고 뭐할거냐고요 할거 지금 개많아에요 울펜슈타인 한글판 나온것도 다시 해야되고 어 문명도 전세계 세계제 점령하는거 다 못했고 아직 어 데스티니는 23일날 나와야 하죠 어 23일날 액박원 나오면 데스티니 할건데 우선 데스티니 나오기 전에 피파 얼티메이트 팀이라고 있는데 그 피파 얼티메이트 팀 그 피파 카드깡이랑 똑같애요 님들 피파 온라인에서 카드깡 하는거랑 똑같은데 고거 한 30만원정도 질러서 어 한 50만원정도에 이득이 나면은 어 다 그 카드 다 갖다 판다음에 어 엑스박스 원가 뽑고 그 그거 그거는 꼭 해야 그거는 진짜 해야돼 왜 해야되냐면 제가 이제까지 그 피파를 돈주고 사본적이 없어요 어 피파를 어 돈주고 구입을 했다가 피파를 돈주고 구입을 했다가 그 그 저 뭐야 얼티메이트 팀 카드깡 해가지고 한 5 6만원정도 이득낸 다음에 한 10만원 질러서 한 15만원정도 이득낸 다음에 그 다음에 CD값 뽑으면은 그냥 다 갖다 팔고서 그냥 질게 맺거든요 음 그니까 이번에는 한 2, 30만원 하면 엑스박스 원 값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비슷하게 빠지지 않을까 거기다 요번에는 전설 카드까지 있어서 아마 개꿀인걸로 예상됩니다 아 좋아 전기 개꿀 그죠 야 감전샷 음 감전샷 알 이야 전기 개꿀이다 진짜 오 좋아요 탈출샷 무게 36원 장거리 용무 어 뭐야 impressed what 더 헬 으 으으으유 뭔데 불이 붙었니 차차 차고 해야 돼 차 차차차 차차 차차 그거는 GTA5 하다가 4 못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에요 GTA4 하다가 5 했는데 다시 포하기 힘들잖아 조많은 빼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야 차 없니? 개 같은 거 이거? 미치겠네 차가 없어 어 여기 저거 있다 잠깐만요 로봇 만드는 거 있는데 뭐야 슈바 어디 있는 거야 어이구 좋은게 있네 여기 아이고 자 휘발유통 여기다 이렇게 던져놓고 석공으로 석공으로 저 휘발유통을 쏴 아 안 터지겠구나 총이면 터졌어 아니 이건 설마 궁극에 드디어 광곰 Can you be friend 뱀 뒤졌다 이거 핵폭탄이거든요 애들 다 모은다 여기다가 라디오 합치고 궁찍 탁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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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땡 땡 땡 땡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이나마트 합치고 다이나마이트 아니야 다이나마이트 말고 뭐 합쳐야되지 어 뭐지? 아 아 잘못 잘못 만들었고 아 망했고 음 저 위로 올라가야되니깐 여기다가 애들 놓고 여기다 우리 우리 친구 놓고 자 설치 자 움직여 고마워 움직여 마모나 마모나 등신나 뭐 먹을 거 먹을 거 없니? 아 그래 위스키 창 오우 야 파괴력 뒤져 일로와봐 일로와나 나바 나바 얘들아 나바 나바 아 이새끼들아 가야 나바 어허 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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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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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뭔지 알아 알고 있어 됐스 시작됐지 다 뒤져라 아 좋아요 요 뒤에다가 요렇게 딱 던져주면 아 미친 아 미친 곰 터진다 야 아 좋구야 아 미 밀치 얘네 왜 이러는걸까요 어어 어 어 야 이 개 아 미친 안 돼 요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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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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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씨 아 제발 제발 미친 관용들아 비켜 빠바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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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이쪽이잖아 이쪽인데 여기거든요 어 다왔네 여기네 어 주발 콜라 자 자 올라가자 미친게 안올라가지니 그게 다 다짤 굿 마자 그라마 스마트 플라이 동일 그라마 그라마 하난 그라마 그라마 안녕하세요. 어디서 가면? 어디서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정리하는거한테? 그사분이 일찍 사오를 하는거지 저거 지금 남은 그지 이럴가 여기다. 다시 여기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요 나이 내가 다시 부족하고 그리고 곧 너는 갈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니때둘 뭐 저는? 저 아저씨는 가면 갈수록 머리가 까지는 것 같아요. 스타이티즈는 조금 이따 합니다. 저녁에. 죽이면 안되나? 저녁에. 뭐야 이 미친놈. 지랄. 지랄하네. 지랄하네. 뭐야 싸울 수가 있네? 어우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세. 죽여버리지. 오 뭐야 에너지 개많어. 지랄하네. 아 아. 아 알았어. 아 이거 그냥 죽어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죽을게. 빨리 쳐. 손바닥으로 치는데 사람이 죽네 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뭐야 일어섰는데 그게 끙기네.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려. 어. 팬이 계속 오겠다 야. 기분 개나쁘면서. 팬이 고면서. 어이가 없으면서. 개 아프면서. 그 왜 유단자들이. 그 당수로 갔다가. 귀 있는데 때리고 이러는 이유가. 균형 잃게 하려고 때리는 거거든요. 오케이. 론다가 그 아. 그 아줌마란 말이지. 그 아줌말 찾아오란 말이지. 알겠어. 그니까 왜 쓰러트려 달라고 그래. 죽일라다 말았잖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미쳤어 게임. 어? 게임. 미. 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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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징그러샤. 어허허허허. 어허허. 자벨 아마존. 어우 개 징그러.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차. 롤러호구샷. 니드호구샷. ???? 끼지 마라 진짜 부탁이다 다가 출발 빠바바바바 빠바바 빠르르르르르 빠르르 뚜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아이빈쳐 아 이 개 미친 좋았는데 ifica 아유 피칠갑을 해보겄네 부금제목 뭐죠 오,뭐야 왜이래 왜 이래 아이비디브이비디디브이님 감사합니다 논다 개 착하다 죽을수도 있는데 얘 안팔아먹은거 봐봐 논다 의리는 지킬게요 조금만 기다려 이 개같은것들 가볍게 무시샷 제발 제발 론달 아 목말라 아까전부터 팡팡 터지는게 그러면은 그거였구나 쟤네들이 성광폭탄 쓰는거였네 개같은 뭔가 했네 론달 론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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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달 론달 죽지마 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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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팔구해달라그러는건 아니겠지 아이 거짓말 로봇팔 로봇팔을 만들라는거니? 이 아줌마 대박이네 미쳤네 여기 아이템이 있을거같은데 오 납땜 인두 아스틸린 아스틸린 경첩 경첩 아 미친 설마 문경첩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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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갑자기 얘도 소린 노래 나오는거 아니야 둥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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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옷좀 갈아입자 이게 뭐야아 옷 이거 말고 옷 야 미친 옷을 달라고 그냥 차타고 가야되겠다 차 끌고 나올께요 차 못뽑아? 왜? 차 뽑는데 맞잖아 차 왜 못뽑아 어 미친 어 미친 론다 이리와요 싸울 생각하지마요 론다 날 내 뒤에 바로 붙어요 여기 나의 니드 호구가 있거든요 론다 이걸 타요 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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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빨리 옳지 빠라 solamente 어 잠깐만 론다 잠깐만요 리드 호구를 새로 만들 수 있겠어요 빠라바라반빠라반빠라반빠라반빠라바라반라 어! 잠깐만 론다 잠깐만요 미드옥을 새로 만들 수 있겠어요 미쳤나 이것들 단체로 쳐 돌았나 새걸 타요! 새걸 타라고 이 아줌마야 아 좀 놔봐 좀 이 미친 올래나 탔을때나 색깔 똑같은 주제에 빨리 타 빨리 아니 잠깐만 야 아니 미친 왜 이래요 아 이 슈발 다 땡긴 다음에 가스통 터뜨려야 되겠다 이리와 워 난리나네 아 왜이래 이씨 진짜 이씨 론다 올라오라고 에이씨 굿 갑시다 론다 이리와 뛰어 잠시만 저 움직임이 가능한가 론다 괜찮겠어요 내가 앞을 뚫을게 너가 뒤를 뚫어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인간적으로야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인간적으로야 사람새끼니 사람새끼니 이거지 이거지 아 론다 지ナ이 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 으rif 으이 명다 어딨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론다 잘 따라오고 있지? 샹 론다 총범 야 망했다 론다 총범샷 잠깐만 야 건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어 어 왔다 왔다 론다 금강 불기술을 익혔어요? 저분 최소 저분 최소 무율 서버 무율 서버 1등 도임 사신 개꿀이다 야 나노를 집어넣셨나 몸에? 론다 빨리 와요 이거 뛰어가려면 한참 걸려 나 왜 욕이 왜 온거야 근데 아이씨 앙 논다 저봐 쟨 레벨업 너네 데리고서 레벨업 해야되겠다 꺼지고 주순 다음에 터뜨리고 아 나 에너지 왜 이러냐 또 아 나 에너지 왜 이러냐 또 아 론다 먹을 것 좀 가져와 론다 제발 부탁해 나 죽어 아 내 방에 천재가 있어 배드샛 론다 론다 빨리 나와 그 지옥에서 나와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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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사 차 타고 가자 빨리 타 미친 론다야 야 좋아요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아 맞네 이쪽으로 가는거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직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직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아이 미체 던졌죠 헤드샛 핵폭탄샛 론다 론다 택시 타야되요 택시 론다 택시 타야되요 택시 하 GG 콜 아 론다 진짜 느려 터졌네 운동 안하니 야 론다 진짜 택시타는거 봐 뒤에 타는거 봐봐 극혐 우회전 좌회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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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왼쪽 좌회전이지 아 여기서 원래 니도우고 만들수 있는데 버리자 점프 헤드샛 헤드샛 어 제발 제발 그러지마 어 결혼식에 늦겠어요 빨리 가주세요 개소리 집어 어 정말 니도우다 이 이득을 취해야해 이 개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차주차하고 자 결합 아 아 아이 미친 옆에서 어무좀 잘해봐 이 아줌마 아 누가 자꾸 잡았다 아 아이 찌발 아이 이거 타 타 빨리 아 류왕몽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키스데이니 내일 1 2 따라따따따따 따라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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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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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팔 난 이리 올라간다 론다 내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론다 낀거 아니지? 론다 론거 아니지? 설마 오겠지? 설마 거의 다왔거든요 어 뒤에 왔네 저거 봐봐 게임이야 꺼져 뛰다가 발차기로 팍 론다 빨리와 발차기로 팍 팍씨 팍씨 꺼져 안 꺼 아아 잠깐만 회전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지 칼이 회전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짱나게 하고 있어 짱나게 하고 있어 좋아요 머리 다 터지고 샥 야 론다 뒤지는 거 발견했어 론다 빨리 타 론다 게임 끝났어 갑시다 Ар 개같은거 오 론다랑 나랑 시발 태어난 방금 나 방금 방금 태어남 좋아 이거 뭐야 따라와 따라와 이리와 개많어 미쳤다니까 설마 들어갈수있나요? 언제 들어갈수있는거야 이거 빨리 빨리 론다 빨리와 론다 다왔어 와와와 니 남편 제외 제외인데 요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영원히 너희는 못 만나지 너희 둘은 프로그램상 내가 이걸 누르기 전까지는 쳐다보고 있어도 못들어가듯이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흫 발 진짜 예 토할거같다 더 아름다워지는거 살살 스쿠옥 셀프 넌 나 미실나는 애니틴 엘스 렛엄 도 이즈 온 dirty work I finally have a reason 렛엄 Come on baby Let's go make some noise 아 아 Gary? Oh yeah Forgot sorry Here I put her up high I put a bunch of zombies around Just be careful in there What? 헤헤 이런 개 Okay 갈아 Okay 없구만 왜 거기서 어?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아 이 옷 진짜 그지 같았어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바지도 있네 아 좋아요 저거 나는거 개귀여워 아! 아이 미친 나를 아이 미친 아빠라 아 아 아이씨 고장 났다 아이씨 짜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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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데? 아이씨 아이씨 어? 이게 뭐 조합할 수 있다 째즈핸건? 째즈핸드? 오우야 개멋이는데 오우 우와 저렇다 야 개쩔 뭘 당하기 직전이야 개소리 하고 있어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뭐였는데 다이나마이트랑 샷건이랑 합치면 뭐였대 아무것도 없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저 광선건 못만들어요 그걸 못어듬 갑자기 무뚝금 얘랑 연애 라인 형성되나 우리... 당연히 도전퇴힛 좀 말했었죠 음 어디 Red 뵈 얘기해 주셔서 아니 진짜 그 부수자 지역에 나오면 하여 혹시 쇼핑이 없었을 때 찾아뵙다 네 니크! 앤니? 아... 레드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누구랑? 아... 보스랑? 오... 미... 건드리지마 내 털 예민해 이거 무기 설계도로 그냥 열라고? 콤보를? 열 수가 있어요? 어 그러네? 어디보자... 칼 칼 칼 뭐지?